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신전 떡볶이 매운맛이랑 피클이랑 같이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짜렐라 소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자 양념장 배고픈 부터 우유 먹방 하고 있는 소리... 먼저 먹어요 아우... 후후... 아우... 자막 제거 아우... 자~! 후후! 후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번에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매콤한 맛 저녁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킨을 먹으러 온 것 같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게 먹어요 이 치킨은 너무 맛있게 먹었지만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소스는 모두 매콤하고 있는 음식을 먹어야겠다. 이 불닭밥은 매콤하고 맛있어. 이 불닭밥은 매콤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매콤한 식감이 너무 맛있다. 고기가 매콤하고 맛있다. 엄마는 정말 맛있어. 소고기 가장 잘 먹은 후... 소고기 이 식감은 이상한 느낌이죠! 이것은 검정돈 사이즈가 아쉽지만 이 일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시각이 정말고 매듭적도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다 한 입 너무 맛있다! 무는 아이스크림을 어깨바나ally해서 먹고싶어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으로 먹으면 좋더라구요 아이스크림이 가득하지만 먹으면 좋더라구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 고추는 더 마실 때가 더 맛있다. 쭈쭈쭈 쭈쭈쭈쭈쭈! 만두가 더 맛있다. 먹자 물에 들어가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제일 좋고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는 치즈가 더 좋고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매운 떡볶이 국물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만들어서 매운 떡볶이 국물을 준비했어요. 매운 떡볶이 국물을 준비했어요.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만들 때 매운 떡볶이 국물도 준비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